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이경우 황대한과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상원 황은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들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